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.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금년 추석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로 폭염, 폭우, 태풍도 지나갔지만 우리 여주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복받은 땅임을 느끼며 올해도 애풍이들은 들판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. 이번 추석은 어느 해보다도 보름달이 더 둥글고 크게 보이다고 합니다. 여주시민의 모든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은 보름달, 가족 모두 바라보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 역시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우리 여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명절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